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이런 나라가 있고 여긴 산이 있고 여긴 바다가 있고 여긴 도로가 있고 여긴 공장이 있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일단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축척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방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기호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고선을 알아야 돼 이게 도대체 뭐냐 초등학교 때도 간단하게 배운 거니까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축척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축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나타난 거리를 지도상에다가 모여서 줄여서 나타낸 그 비율 이걸 축척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 동네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 나랑 제일 절친인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 나의 남사친이야 철수네 집하고 우리 집은 대략적으로 한 500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어 근데 500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실제 지도를 500미터 사이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줄여야 되잖아 어 나는 이번 지도를 만들 때 한 100미터를 아니면 혹은 1000미터를 1센치로 딱 일정하게 줄여서 나타낼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다가 줄여서 나타낸 비율을 우리는 축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축척이 바로 1대 5만이라는 축척인데 1대 5만 1대 10만 어쨌든 앞에는 1이 들어가고 뒤에는 자유분방하게 숫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센치미터가 생략돼 있는 거야 실제 5만 센치미터의 거리를 나는 이 지도에서 1센치로 줄여서 나타낸다 이게 1대 5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지 만약에 그러면 1대 10만 이렇게 써있으면 실제 거리 10만 센치를 지도상에 1센치로 줄여서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따 선생님이랑 3단계에서 지도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오 선생님 1대 5만만 알려줬지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대자 모양으로 나타낸 축척이라고 하는 건데 1대 몇 말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얘는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막대자를 한 칸을 그려놨잖아 이 한 칸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커 보이든 좀 작아 보이든 무조건 약속인데요 막대자 한 칸은 1센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는 0이 써있고 뒤에는 숫자가 써있을 거거든 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500미터라고 써져 있네? 그럼 이 말은 실제 거리 500미터를 지도상에 한 칸 즉 1센치로 줄여서 나타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응용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5만이라는 수치 그리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자 0, 500미터 한 칸 이거 얘네 둘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실제 축척이 잘 생각해봐 센치미터, 미터, 킬로미터의 개념 초등학교 때 다 배웠지 그치 얘들아 1미터는 100센치미터잖아요 미터를 센치미터로 고치려면 즉 공을 두 개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500미터라는 건 공 두 개 붙이면 센치미터로 고치면 5만센치라는 거야 즉 500미터는 5만센치미터고 이거 아까 선생님이 한 칸은 1센치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은 5만센치를 지도에 1센치로 줄여서 나타낸다는 뜻이구나 어? 그러면 이 말이랑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이네 라는 거지 똑같은 1대 5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 알고 갈게요 앞으로 많이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센치미터로 나타나 있는 걸 미터나 킬로미터로 고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할 필요 없이 0을 몇 개씩 없애주면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선생님이 5만센치미터를 써놨어요 센치미터를 미터로 고치라 그러면 어? 100센치가 1미터니까 공을 두 개를 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 하나 없애고 공 하나 없앤다라고 치면 5만센치미터는 즉 500미터와 같은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당황스럽게 미터가 아니라 센치미터를 킬로미터로 표현하라고 나왔어 어?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공을 5개를 없애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 하나 없앴어 공 둘, 공 셋, 공 넷을 없애는데 웬 열? 공이 4개밖에 없어 선생님이 5개를 없애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소수점 찍어주면 되잖아 점 0이 붙는 거죠 즉 5만센치미터는 킬로미터로 바로 고치면 0.5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요게 바로 축척의 개념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도의 구성요소 방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리 살짝 옮겨서 방위라고 할 때 방은 방향이라는 뜻이야 지도를 제대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치들이 각각 동서남북 어떤 방향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 방향을 표시하는 걸 방위라고 하는데 방위모양은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숫자 4 있지? 4 모양하고 거의 똑같이 요렇게 생겨있어 그래서 요렇게 생겨있으면 요 표시를 보고 아 지도에서 여기가 동쪽이고 요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4의 꼭대기 여기가 북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모든 지도에 이 4 모양의 방위표시가 다 있는 건 아니야 방위표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구성요소거든요 지도를 봤어 방위표시가 없네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내가 지도를 봤는데 이 표시가 만약에 없다 방위표시가 없다 그러면 또 약속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도의 가장 위쪽이 무슨 쪽이 된다 북쪽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하나 등장 뿅 요 네모가 지도라고 생각하시고 어 이 지도에 방위표시가 없네요 그럼 위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럼 반대 북쪽의 반대는 동쪽이 아니잖아요 이쪽이 북쪽이면 이쪽은 뭐야? 남쪽이지 아래쪽이 남쪽이 되는 것이고 밥 먹는 손 오른손 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고 반대쪽이 서쪽이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도의 구성요소 기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라는 건 뭐냐면 지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다가 간단히 줄여서 표현한 약속이야 자 내가 우리 동네 지도를 제작한다 그랬지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까운데 교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도에다가 교회를 표현하려고 해 근데 지도는 정밀화도 아니고 풍경화도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해야 돼 아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정문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창문이 세 개가 있고 십자가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병원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 학교는 이렇게 표시하자 노는 이렇게, 밭은 이렇게, 목욕탕은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표시하자 줄여서 나타낸 약속 간단하게 나타낸 약속을 기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딱 보면 되게 쉬워요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저거 위에 보니까 이렇게 십자 모양이 있고 밑에 네모가 하나 있어 이거 뭐게? 딱 봐도 뭐예요? 위에 십자가니까 이거 교회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깃발 모양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고 밑에 네모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뭐야? 학교야 자 여기까지는 맞춘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를 텐데요 옛날에는 학교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표시가 뭘까? 길이가 다른 짝대기가 두 개가 있고 밑에가 뿅! 막혀 있어 이거는 무슨 표시냐면 논이에요 참고로 선생님 그럼 밭은 어떻게 표현해요? 밭은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한자 모양하고 조금 작을 수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이건 밭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줄여서 나타낸 약속을 기호라고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너무 쉬웠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지도의 구성 요소가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데 등고선 어렵지 않아요 등고선이 뭐냐면 자 그 높을 꼬잖아 높이가 동등한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이걸 등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지도를 내가 만들고 있어 계속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우리 집 뒤에 뒷산이 하나가 있는데 자 잘 생각해봐 보통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풍경화를 그릴 때는 산을 어떻게 그려요? 산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햇님 반짝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지도 한번 생각해봐 지도라는 건 앞에서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어디서 보고 그린 거니? 모든 지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게 지도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산의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지 그럼 도대체 이건 산인데 여기 높은 데라는 걸 내가 지도에다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등고선을 그려서 표현을 해 줄 수 있는 거야 등고선이라는 말은 즉 이 단어 밑줄 치세요 해발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해발고도라는 건 우리가 산들 얘기할 때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 높이가 2744m 이렇게 얘기하잖아 출발점 기준이 도대체 어디야? 어디를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하는 거냐면 바닷물의 높이 해수면이라고 하거든? 바닷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2744m다라는 뜻이야 바닷물을 기준으로 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이걸 등고선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겹쳐져 있지 안으로 들어갈수록 높이가 높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모양이 지금 조금 특이해요 이거 봐봐 여기가 산의 제일 꼭대기거든? 그럼 여기 가장 가장 자리에 있는 여기가 산의 가장 낮은 부분 출발선이라는 건데 자 여기 선생님이 이쪽으로 선을 하나 그릴게 이쪽 이쪽은 보니까 선과 선의 간격이 어때? 되게 널찍하지? 그치? 반면에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 여기는 선과 선의 간격이 지금 저쪽보다 훨씬 더 좁죠? 이게 그냥 선생님이 막 그려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간격이 넓은 거 등고선의 간격이 넓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산의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다 우리 할머니도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완만한 경사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어? 등고선의 간격이 지금 굉장히 좁아 간격이 좁다라는 건 굉장히 경사가 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살을 빼기 위해서 과격한 운동을 해야 되는 우리 언니가 주말마다 등산을 한대 그러면 우리 언니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 살 빠지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께서 요새 관절도 안 좋고 해서 꾸준히 꾸준히 조금 무리가 안 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신대 그런 우리 할머니는 여기 올라가면 큰일 나시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축척, 방위, 기호, 등고선까지 지도를 구성하는 요소 다 배웠고요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웬만한 지도는 다 제대로 해석하면서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